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휴마시스 코드번호는 205470입니다. 현재 시간은 9월 23일 10시 5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휴마시스에 대해서 한번 더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검사시약 해외진단 의료기기를 개발 생산하고 있고요. 그것을 또 판매하는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사시약 부분에서는 심혈관이나 산부인과 그리고 감염성 암질환과 같은 검사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현재 지켜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장중에 약 18%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선방을 해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는 이제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정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항원을 동시에 진단하는 신속진단키트의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에 따르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의 코 뒤쪽에 비인강에서 이제 검체를 한 번만 채취를 하면은 그것을 이제 추출용에게 반응시키면 15분 이내에 코로나19나 이제 독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독감 감염 독감도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과연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질환에 대해 양성 여부가 각각 표시가 되고 그래서 휴마시스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출 허가 승인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요인으로 보시게 되면은 좀 약간 걱정했던 라인들이 있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라인이 이 라인이었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과 이거를 이제 밑에 하단 구간으로써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 구간에서 조금 매수를 볼 수 있는 라인인데 현재 만약에 여기가 이탈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때부터는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는 매수를 보지 않겠다. 여기가 다시 한번 지지 받을 때까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쵸? 현재 오늘 이런 라인을 지켜주니까 결국에 오늘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이것도 이것지만 조금 좀 차트적인 요인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라인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여기를 이탈하는 흐름을 보였다.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헤드 앤 숄더가 되는 거 아닌가 이에 대한 이제 차트가 좀 악재가 되는 흐름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하면서 여기가 이탈하고 이런 식으로 밑에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 여기나 이 구간이나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 매물 때는 너무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바라보게 되는 이후에 이제 반등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주요 라인을 상당히 잘 지켜줬다. 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지선, 지지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요인들로는 잘 지켜줬다. 정도로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장중에 좀 지금 현재까지도 약 13%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1선과 5일선을 다시 회복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주요 지지, 저항라인을 테스트하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여기죠. 16만 5천원대를 한번 정도 테스트하는 위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만약에 어떤 이렇게 내려오는 파동에서 이제 매수를 잡았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매도관점이 유효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가 나오고 지지받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이런 상단까지 열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단 구간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런 라인들에서 이루어지는 게 조금 더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진행하는 부분이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 다시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의 시그널이 나왔고요. 골든크로스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물론 여기서 한번 있었고 여기서 한번 있었어요. 여기서 한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 자체가 괜찮은 시그널이다. 무조건 이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제가 알아보는 관점에서는 주요 지지 라인을 만약에 지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열어둘 수 있게 된다.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수젠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버텼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있으면서 긴가민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휴마시스도 움직여주네요. 결국에. 다행입니다. 일단 좀 홀딩 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디까지 일단 목표 주가는 한 16,5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16,500원 정도까지는 바라봐도 되지 않나. 그래도 어쨌든 저항구관들은 상당히 많아요. 많으니까 분할 매도 관점이 유효한 것 같아요. 이런 구간들도 15만 5천원대 아니 15,600원대도 저항구간으로서 아마 저항을 받고 있는 흐름이고요. 네 이런 라인이죠. 네 이런 라인이고 이런 데서 저항을 좀 여러 차례 받았던 구간들이 있었고 분할 매도 관점이 가장 유효한 것 같아요. 분할 매도 관점이 유효한 것 같고 그래도 16만 5천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테스트해 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오늘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휴마시스에 대한 리뷰였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한 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9월 10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양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시 26분부터 네 7시 26분부터 댓글 리딩이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디테일하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시가 되면은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 종목명 이런 식으로 JMT 네 매수가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4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3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네 도달했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18% 급등까지 이제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은 또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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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